네, 계속해서 참가 번호 6번을 소개해드립니다. 네, 충남 대표 대전개방대회의 이용빈 군입니다.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차찬에 담아 노래했다고 하는데요. 독창 참가자가 되겠습니다. 이번엔 또 과연 어떤 곡일지 궁금합니다. 안녕하세요, 이용빈 군. 대학가 여자를 그동안 쭉 봐오셨나요? 네, 참 멋있었어요.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무대에 서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제가 대학교에서 하는 거를 참 좋게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진짜 꿈만 같아요. 꿈만 같으세요. 꿈 깨시고 노래 잘해주세요. 이용빈 군이 노래할 것은 마지막 첫 잔입니다. 같이 들어보죠.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서 남남이 된다네 저 창가에 내리는 빛 어찌하여 슬픈지 그대 알 수 있나요? 흔들리는 잣잔에 불빛이 여리니 추억이 새로워 이 별이 더 서른되어 이 별이 더 서른되 떠나가는 그대를 떠나가는 그대를 붙잡을 수 없기에 이 아픔도 언젠가 거품처럼 사라져 거품처럼 사라져 옛 추억이 되겠죠 자 어차피 그대는 떠나야 할 사랑 찻잔을 들어요 이제 어렵다 남남이 이별이 더 서른데 떠나가는 그대를 붙잡을 수 없기에 이 아픔도 언젠가 거품처럼 사라져 옛 추억이 되겠죠 자 어차피 그대는 떠나야 할 사람 찾잔을 들어요 감사합니다